한글자막 by 한효정 정해봤습니다. 계속 좋은 일만 이어지다가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좀 불거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원전도 그런 이슈였었고 최근에 고려하연 이슈도 그랬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실적 발표와 함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고요. 해외발 변동성 이슈 이런 부분의 노출도가 상당히 좀 커지면서 시장 등랑이 좀 심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좀 차별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흐름 좀 봐주세요. 네 가장 큰 포인트는 많이 빠진 거는 덜 빠지고 많이 오른 거는 많이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지주사들 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압 비솔트에서 삼성물산까지 약간 지주회사들 두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 급락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원정 관련주들도 어젯밤에 전해진 기사 때문에 다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미스가 살짝 났는데도 일단 덜 빠지고 있죠.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STI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는 한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은 살짝 쉬고 있는 모습인데 테크윙은 어제여서 오늘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파크 시스템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도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보르노이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장 초반에 약했었던 펩트론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BR을 비롯해서 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일라이 릴리 실적 부진 이런 부분 때문에 초반에 좀 약했습니다마는 관련 섹터주들도 좀 바란스를 좀 잡아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좀 약한 흐름입니다. 고려아연도 하락폭을 많이 만회했습니다. 유상쟁자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약간 근감으로 제동 걸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뭐 약간 북한이 미사일 쏜 것 때문에 장 초반에 전쟁 관련 주들 조금 올랐다가 지금 다시 또 되밀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화장품 섹터주들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선방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뭐 섹터별로도 잘나가던 원전이라든지 이쪽으로의 악재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고려아연도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미리 대응을 못하셨을 텐데 악재를 만난 종목분들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악재라는 게 일시적인 악재가 있고 장기적인 악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재가 누적에 누적에 누적이 돼서 주가가 이미 하락한 종목들도 있고요. 호재의 호재가 누적이 되면서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생각해 보실 때 요새 시장을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대응하는 데 좀 중요한데요. 악재가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그 악재에 대해서도 피로감이 생깁니다. 그러려니 해지게 되는 거죠. 호재가 계속 중첩되다 보면은 좋다 좋다 하다가 거기서 조금만 어긋나도 약간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약간 틀이 좀 균형이 깨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고려아염 같은 경우는 좀 말도 안 되게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원정 같은 경우는 일단 제코에서 불공정 그런 조사와 관련된 쪽에서 약간 계약을 좀 약간 뒤로 미루는 그런 거죠. 일단 프랑스라든지 미국 이런 쪽에서 테크를 걸어온 부분들을 일단 좀 인정하고 한 두 달 정도 조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 3월에 원래 계약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게 정보 측의 관측이기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되돌림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조정을 좀 기회일 수 있겠다. 최근 인수합병 과정 문제 때문에 더 두산 애너빌리티가 좀 못 갔던 부분들이 있고 이쪽은 좀 소형 모듈 원정 SMR 쪽에서 상당히 좀 독보적인 기업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애너빌은 이만 언덕권에서는 오히려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고 중소형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BHI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쪽은 뭐 사실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악재에 또 민감하기도 하고 후재에 또 둔감하기도 하고 또 후재에 민감하기도 한데요. 미국 기업들도 실제 발표하면서 줄줄 미끄러져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선거를 앞두고 일단은 조금 시장이 좀 변동성을 좀 우려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를 활용하는 것도 시장 트레이딩의 좀 방법이죠. 최근에 또 바이오 섹터들도 기타 등급 금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고 오늘도 BOJ도 금리 결정이라든지 BOJ 정책 규모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어떤 내용이 좀 나오셔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악재에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고 너무 둔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악재가 일시적인 악재인가 지속 가능한 악재인가 이 부분을 좀 판단해서 오히려 조정을 잘 활용하는 전략도 시장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재가 너무 오랫동안 길게 지속된 종목들도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또 악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종목들도 주가가 역시 바닷건에 있다라면 그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아침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들도 그런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락 움직임 뚜렷한 시장 가운데서 그래도 좀 기대해볼 만한 이벤트로 10시 공간 때 삼성전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놓고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또 팁도 같이 좀 제시를 해주세요. 네. 정말로 요새 시장 보고 있으면 정말 못해먹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힘듭니다. 금출세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변동성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말씀 주신 대로 실적이 약간 미스가 좀 났죠. 반도체 사업 부분 이 부분 그래도 그렇게 반응도가 없는데 일단 컨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컨콜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앞으로 계속 못할 것 같아 이런 것보다 우리 앞으로 뭔가 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온다라면 주가의 반응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계속 기사 나왔죠. 삼성DS 부분에서 인적 세신한다.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사람들은 다 자르고 촉신적이고 공격적인 쪽으로 다 전진 매체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는 투자가 좀 필요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게 하겠고요. 일단 오늘 대응 전략 본다라면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는 쪽들이 지금 뭐 일부 바이오, 일부 화장품이었는데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위클리어 옵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을 최근에 추세를 잘 이끌어가던 종목들한테는 좀 활용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 중국 관련 주들, 그 다음에 납법과들, 반도체 섹터주들, 소부장들 이번 주 들어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최악에까지 몰렸었지만 결국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뭐 주성도 그랬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좀 강한 쪽들 반도체 이제 좀 바닥을 만들어내고 삼성전자가 뭔가 컨콜하면서 뭔가 발표할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주들은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오늘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지금 계속 2600을 못 넘다보면 결국 2550대까지 내려왔죠.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이거 다시 깨지면 지수가 조금 균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 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한타 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